김만배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오늘 보도된 뉴스온 기사에서는 박성배 변호사의 발언을 싣고 있는데 박성배 변호사는 김만배씨 주변인의 전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6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에 대해 김씨 주변에 따르면 김씨가 이 며칠 사이에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하는데 호의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뭔가를 진술해야 할 것 같다. 그게 두렵다 등의 토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의 진술이나 뭔가를 진술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김만배씨가 검찰로 붙어받는 압박감입니다. 유동규와 남욱은 검찰과 모종의 협상을 통해 기존 진술을 뒤집고 검찰이 원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은 구속이 되지 않았고 유동규와 남욱은 추가 구속을 면했으며 검찰은 남욱에게 1년이라는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을 기소한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기소 내용을 모두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기소 내용을 모두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기소 자체가 성립이 안되었는데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웠거나 검찰이 잘못 수사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의 법정이었다면 검찰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기소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자체를 귀각하고 모두 석방했을 것입니다. 재판 중에 기소 이유와 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기소 내용을 입증한다면서 기소했던 검찰의 주장이 오류나 허위로 밝혀져서 더 이상 재판할 이유나 명분이 사라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2015년에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어 뇌물 공유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구속시키고 재판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018년에 대통령을 싫어하는 옆집 아저씨를 폭행한 죄로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은 당연히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헛지거리 때문에 수사와 구속과 자판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인데 검찰이나 판사나 변호사나의 일을 심각하게 바라볼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기소가 아무리 엉터리였다 해도 법원이 그것을 지적하거나 배척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사도 기소 이유가 상실된 점을 지적하며 기각을 재판부에 말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바뀐 기소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이어가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나다 보니 우리 언론도 당연한 것처럼 별거 아닌 일이라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직접 조사 한번 받지 않고 사실상 구속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중에 기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속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어서 구속시킨 것이 아니라 대충 이것저것 소설로 기소를 한 뒤에 구속하고 재판하면서 별건 수사를 통해 죄를 만든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런 수사관행이 이어지는데도 법원과 변호사, 언론이 제동을 걸지 않으니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로 공정성도 사라지고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 심지어 변호사까지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욱은 1년에 가까운 옥살이를 했는데 검찰은 1년을 구형하는 코미디를 보였습니다. 1년이라는 구형량은 애시당초 구속될 필요가 없는 죄라는 말과 같습니다. 박성대 변호사는 이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만배 씨가 검찰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며, 더 이상 나에게 진술을 압박하지 말라, 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하지 말라, 만약 내가 사라지면 지금까지 검찰이 포착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단계에서 유죄 입증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검찰에게 보낸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박 변호사는 검찰이 바라보는 이 사건 실체 관계가 사실이라면, 최근에 최우향 쌍방울전 부회장 출신 화천대유 이사나,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 측근이 체포되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져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며, 김형량과 재산 몰수가 예상되는 비관적인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반대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변 인물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주장은 통할 여지가 없고, 그렇다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딱히 나를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명을 바보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이, 다름 아닌 그런 짓입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당신의 죄 중에서 고를 수 있는 힘이 있고, 당신과 당신 주변 모두를 몹시 힘들게 하거나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니 검찰이 원하고, 제시하는 방향으로 입을 열고 주장을 해라, 라고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규가 석방되고,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한 질문이었음에도, 유동규는 검찰에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만들어준 정황이나, 뭐라는 말과 답변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욱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욱은 당서자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다가 남욱이 주장하는 발언의 전부입니다. 유동규라 남욱이 주장하는 것을 김만배가 인정해야 하는데, 김만배가 배치되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고, 검찰은 김만배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씨 당신이 버틴다고 포기할 검절도 아니고, 당신이 버틴다고 당신 뜻대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버틸수록 당신과 당신 주변이 처참하게 망가진다면서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만배가 느끼는 좌절감이나 상실감은 무척이나 클 것입니다. 깊고 깊은 고민을 하는 중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수를 두었고, 김만배씨는 나름대로 자신이 중대한 한 수를 두었고, 검절도 어느 정도 바뀔 것이다 라고 판단하겠지만, 김만배씨가 설령 극단적 결과로 생을 마쳤다 해도 검찰의 행보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받고 재판받던 한 사람이 스스로 중압감을 못 이겨 죽은 것 이상으로 검찰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어떤 결과에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검사 본인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소권이 검찰에 있는 이상, 자신들은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사건의 명확한 실체도 아닙니다. 이재명이 모든 것은 몸통이었다고 검찰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제 몸통이든 아니든 검찰은 관심이 없습니다. 부정부패의 몸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검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잘 아는 가게에서 단골 손님이 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개입되면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업주는 외상이 아니라 치유와 협박에 의한 무전 취식이었다고 말을 바꾸게 되고,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발생한 일이며, 해코지를 당할 수 있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왜 영뚱한 말을 하냐며 업소에 찾아가 항의하면, 고복을 하기 위한 방문으로 중대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단순하게 단골집에서 업주에게 양해를 받고 외상한 것인데, 아주 파렴치한 양아치가 되어 언론에 보도됩니다. 검찰은 업주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세금 신고 제대로 했냐고 말이죠. 제대로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하면 사실인지 조사해보겠다며, 압수수색 영장 들고 나타납니다. 단골 손님이 자신이 양해한 외상이 아니라, 협박에 의한 무전 취식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실제 업주가 세금을 탈세했다 해도, 업주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전 취식보다 세금 탈루가 중범죄인데, 검찰에 의해서 죄가 만들어지는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삶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업주는 단골손님과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무탈하게 가족을 지킬 것인가를 두고, 업주는 무척이나 고민하겠지요. 단골손님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평생을 산다 해도, 현실은 눈앞에 있고, 단골손님에 대한 심적 고통은 혼자 감당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가족의 일상과 미래가 결정되는 일입니다. 정의나 진실, 의리가 우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떳떳하면 당당하게 라는 말을 할 만큼,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정의롭거나, 인권지향적이지도 않고, 직접 증거 위주로 이루어진 수사나 기소로, 재판을 받는 체계도 아니고, 막연한 정황증거로, 검찰이 두세 시간 판사 앞에서, PPT 해주면, 검찰에게 수고했다면서, 법원이 구속시켜주는 체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회유와 협박,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주장을 바꾸고, 증거를 만들고 소설을 써도, 국민 중 절반은, 검찰을 옹호하는 나라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고, 사법체계를 바라보는 문화입니다. 떳떳하면 당당하게 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는 그 누군가도, 언제까지 무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나라가,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공화국,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주요 구성원으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침묵하면 안될 것입니다. 11월 19일에 수익금지 채널이 된 뒤, 처음으로 후원 계좌를 영상에 올렸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